안녕하세요. 여행생각 먹방이입니다. 오늘은 강남역 맛집 아쥬에 다녀왔습니다. I love you 꾸미! 아쥬! 저는 우선 쭈삼을 주문했는데요. 이 집은 특이하게 미나리가 들어갑니다. 탱글탱글한 주꾸미와 고기의 육즙이 달콤 매콤하게 한데 어우러지는 게 아우, 이건 젓가락질을 멈출 수가 없더라고요. 고소하고 부드러운 맛을 더해주는 치즈 폼디와 함께 곁들여 먹기도 하고 콘옥소스와 알쌈도 함께 곁들이면 그냥 끝납니다. 진짜 저거 너무 맛있었다고요. 그 밖에도 새우와 쭈꾸미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쭈새우, 또 쭈꾸미와 꼼장어의 조화로 다양한 풍미와 식감을 느낄 수 있는 쭈꼼장어, 또 쭈닭갈비까지! 쭈꾸미 요리를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게 이 집의 큰 장점이었습니다. 강남역에서 맛있게 매운 쭈꾸미를 채주신다면 고민하지 말고 아쭈에서 배부르게 한 끼! 어떠세요? 더 많은 맛집 정보를 알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!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! 한글자막 by 한효정